야, 쭈뼛거리면 어둡다. 한 발에 빡 들어가야 돼. 되게 멋있게 파바바바박 들어가야 돼. 입술 준비되셨어요? 뭐해? 뭐해? 현진이가 너무 고마우니까 같이 하겠습니다! 자, 현진을 생각하며 하나, 둘, 셋! 아멘! 역시! 왜 은근 카메라 감독인 척해? 가자. 분명히 장비 저한테 주시고 준비하세요. 준비하세요. 이거 되게 멋없어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청춘 영화처럼 잘 안 나온다고. 아니, 지금이라도 일몰에 붙어. 지금 내가 보니까 대충 각을 보니까 슬램덩트처럼 느낌에서 타고 못한 다음에 난 눈썹. 이렇게 들어가야 돼. 그래야 그나마 청춘 영화처럼 나와. 뛰어들어? 뛰어들어가요, 뛰어들어. 가자! 퇴근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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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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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죽어! 야, 빨리 죽어! 아, 죽어, 죽어! 아, 너무 차! 정국이, 빨리 오세요! 어... 아, 씨! 야, 빨리 뛰어들어! 야, 근데 진짜... 아, 진짜 아, 진짜 미안해, 현재야! 용기아! 아, 진짜 너무 쉬웠어, 진짜! 아, 이제 놔, 놔, 놔! 아, 씨... 하나, 둘, 셋! 으아! 아, 씨! 아, 씨! 아, 씨! 아, 씨! 으으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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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2층 맨날 하는 거야! 우와 근데 무릎 진짜 차다 이제 끝났어 아 진짜 추워 멋있죠?